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5K 스윙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입니다. 뭐 이병옥이기도 하고 옥선생이기도 하고 초보왕이기도 하고 판보바입니다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2020년도 3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2020년 6월 29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3학기의 첫날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옥스윙 아카데미에서는 월요일날 옥스윙1, 화요일날 옥스윙2, 수요일날 옥스윙3, 목요일날 옥스윙 쇼게임까지 해서 월화수목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3학기는 정말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엄청난 주제의 프로그램이 공개가 됩니다. 바로 옥스윙4입니다. 옥스윙4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옥스윙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으니까 하나의 스윙이겠지. 하지만 옥스윙4는 이름이 옥스윙4지 실제로 이 내용은요. 골프를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옥스윙1도 마찬가지고 옥스윙3도 마찬가지고 다 골프를 잘 치자고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저에게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100명의 고객이 있다면 100명 다 저한테 골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스윙을 배우러 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레슨을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공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지 못한다는 거. 굉장히 무서운 현실일 수 있습니다. 옥스윙4 이퀄 옥골프입니다. 옥스윙4는 옥골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옥스윙1 오른손으로 치는 스윙 옥스윙2 왼손으로 치는 스윙 옥스윙3 양통 붙이고 겨드랑이 붙이고 몸통으로 치는 스윙 이런 내용을 배웠지만 그건 모두 다 공을 치는 방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옥스윙4 옥골프에서는 여러분께 진정한 골프는 무엇이다 그리고 골프는 어떻게 치는 것이다 라는 놀라운 사실들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옥스윙4가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학기가 시작이 되면 기존의 2학기 때 시청을 하시던 옥스윙1,2,3 쇼게임은 영상이 싹 내려갑니다. 하지만 통합 멤버십을 구입을 하셔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요. 그 영상들을 다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학기부터는 통합 멤버십을 제외한 멤버십은 다시 1주차부터 12주차까지 진행이 되고요. 통합 멤버십은 통합 멤버십 쉼표 옥스윙4라는 이름으로 카테고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옥스윙4 또는 통합 멤버십을 구입하신 분들은 모든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멤버십은 해당하는 주에 나오는 그 영상을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한 번 정도는 옥스윙4에 가서 업그레이드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옥스윙4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한테 옥스윙1을 마스터를 했으면 옥스윙2로 가야 합니까? 그럼 저는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으로 치는 스윙은 어느 정도의 심폐소생술, 공을 맞추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스윙이 있고 옥스윙2부터는 진짜 공을 내가 컨트롤하면서 칠 수 있는 스윙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옥스윙1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난 옥스윙2까지 갈 수 없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옥스윙1을 하면서 옥스윙4를 반드시 시청하셔야 됩니다. 옥스윙1은 정말 스윙을 잘하고 공을 맞추고 어느 정도 내 주도적으로 공을 칠 수 있는 능력을 드리는 거라면 옥스윙4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골프를 잘 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꼭 관심 갖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멤버십을 가입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멤버십을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분들은요. 아래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에 가서 여러분의 멤버십을 갱신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 화면에 지금 나가는 사진이 있죠? 사진에 보면 지금 멤버십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멤버십 쪽에 들어가면 현재 나의 멤버십 상태는 어떻고 거기에서 업그레이드를 할 거냐라는 클릭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그걸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의 업그레이드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 3학기는 반드시 옥스윙4를 시청하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도 3학기 옥스윙4가 등장하는 3학기 여러분들과 함께 옥선생이 즐겁게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12주간의 열정, 여러분의 골프를 완전히 바꿔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싸그리 변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선생이었습니다. where are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